너 돌왔냐? 어? 돌았어. 그래. 김태일이 잡혔으니까 망조해야지. 아니었으면 너는 지금 집이야, 이 새끼야. 아이, 나 진짜. 너 어떻게 이 자식아, 네가. 죄송합니다. 연애? 그래. 네가 아무리 최연수한테 미쳤다고 해도 어떻게 회사를 배신해, 이 자식아! 지방들 다 주셨다는 얘기하냐, 이 새끼야! 가. 응? 꼬도 보이시고 나가. 가, 이 새끼야. 휴. 너 뭐하냐?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너 뭐하냐? 왜 다 포기하시게? 그 최연수 때문에 네 인생, 네 일, 네 미래 뭐 일 따위 다 포기하신다고. 그 사람한테 미안한 짓. 더는 못하겠습니다. 너 이딴 식으로 회사 배신 때리고 나간 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예. 죽이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휴. 미성규야. 미치겠다, 진짜. 가슴 며칠 쉬고 있어. 내가 대충 깔아먹겨볼 테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석규야. 석규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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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받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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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휴. 아휴. 갑자기 받아서. 그리빛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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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